뭐 하세요 여기서?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? 저는 함춘수라고 합니다. 감독님 잘 알아요. 정말 유명한 분이시잖아요. 제가 뭐... 희정씨 참 예쁜 사람 같아요. 저 하나도 안 예뻐요. 예쁜데? 어떤 일 하세요? 매일 그림 그리죠. 집에서 집안일도 하죠. 불어 공부도 해야죠. 감독님 무슨 생각을 하세요? 잠깐만에 아주 멀리, 아주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느낍니다 지금. 부심해야 돼. 너무 예뻐. 자, 마시세요. 네, 마시죠. 짠! 짠! 우린 다 그냥 할 만큼만 하고 사는 거예요. 공통어도.